기다려주셨다고 들으셨는데 연속에 정말 감사하고 계셨습니다. 저도 이제 실제로 사원 작업을 했는데 너무 예쁘고 잘 나왔던 추억이 더 많더라고요. 저도 드디어 말씀드리고 오늘 한 해 갤럭시 뉴스에서 공개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러분 첫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들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박수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김연아님 사진 촬영은 네, 요즘 하고요. 자, 그러면 저기는 동서해줘 어구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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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